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디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왕 제2년 아홉째 딸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유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청독 스루파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루파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위축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 생긴 우울증입니다. 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화병 분노를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앞이 캄캄하다 해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지요. 두 달 전에 교회 앞에 10년 넘게 있었던 모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때였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곳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만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정말 근처에 가보면 이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게들이 또 점포들이 원래 있었다가 없어지고 임대문의가 많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광경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이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 한 해 동안 그 나라에 그 나라가 1위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우리나라가 한 해 만에 1위 자리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10만 명당 25명이 죽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또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무슨 죄가 되는 것처럼 사회 인식이 점점 좋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우울하고 힘든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설을 보면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삶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상태였고 2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 곡식도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무려 16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16년 동안 기초가 놓여졌지만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거기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기초를 놓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해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남아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겠습니다. 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기초가 기초만 봐도 공사가 어떨지 짐작이 가지요. 그런데 그 기초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별로였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애쓰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쁜 뜻도 있겠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을 기초를 놓으니까 성전이 다 불태워버려졌으니까 너무 슬픈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원로들의 마음에는 너무 슬픈 마음이 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원로들은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18만 3,300명 관리자만 3,300명이고 일꾼들만 18만 명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알고 있는 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을 아는 원로들의 마음은 슬펐던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인데 16년이 지났으니 마음이 더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총독 수루파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렵고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은 해야 되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우아가 이르노라 수루파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아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야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우아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들을 때에 수루파벨과 여우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지고 인생의 슬럼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이 되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지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나는 왜 이럴까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올 것이 왔구나입니다. 올 것이 왔구나. 왜죠?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고 누구나 슬픈 일이 올 수 있고 누구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다 올 수 있는 것인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저 그냥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힘들다고 일이 잘 안된다고 낙심할 때 야 아유 그것 봐라 나는 너가 안될 줄 알았어 아유 야 아유 그만 둬 그만 둬 나가 죽어라 주님이 그러실까요? 주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 오히려 우리들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자 다시 일어나자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 수룩바베라 여호수하야 백성들아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언약한 말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인데 무려 수백 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또 8절에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라고 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문맥상만 보면 너무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왜 은과 금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영광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샬롬을 줄이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스루파벨 성전이 완공될 때에는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막이 완성될 때 모세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솔로몬 혼자 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 영광이 압도돼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루파벨 성전이 완공될 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제 완전히 성취하시느냐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에게 임재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그런 거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첫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가사의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정말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가사들의 찬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낙심될 때가 옵니다.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살아나고 제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다시 굳세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손을 들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벽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되 주의 빛이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고자의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여신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고자의 계신 왕께 이 시간에는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려운 마음 낙신된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할 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스스로 굳세게 할 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도서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스스로 굳세게 할 저다 말씀하시는 우리들을 격려하시는 주님 귀한 공동체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포로 공동체를 격려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도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도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도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새벽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도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된 것과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영광의 주 예수 크리스도 우리 마음에 임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의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와서 살아계시니 살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주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 우리 마음에 보좌를 주님 주님 ERS